캘리포니아 북부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동쪽 플루머 카운티에서 지난 23일 오후 8시 47분경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발표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남쪽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오리건주, 네바다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나 사상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전과 식수 중단 등으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까지 최고 규모 4.9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22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져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